성롱구가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인 이리온다넷을 개최합니다. 성롱구는 잡코리아와 함께 온라인 채용관을 구축했고, 이곳을 통해 구인 구직 활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, 면접 등의 취업 컨설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, 다음 달 5일에는 직업 흥미검사를 통한 인생 직업 찾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은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